정준영 씨는 오늘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경찰 수사를 받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6년 8월 한 여성에게 고소를 당했었는데 그해 2월 정 씨가 성관계 도중에 휴대전화로 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게 고소 이유였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고소한 여성과 정준영 씨를 조사한 뒤에 기소 의견으로 그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정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지만 그 영상은 서로 장난삼아서 찍은 거다, 여성 몰래 촬영한 게 아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10월 6일 정준영 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도 정준영 씨가 영상을 불법적으로 찍고 또 그걸 유포한 사례가 수없이 많았는데 어떻게 수사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던 건지 김지성 기자가 2016년 수사 과정을 되짚어보았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고소를 당한 건 2016년 8월 6일입니다.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게 고소장에 나오는 정 씨의 혐의입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조사를 마친 뒤 정준영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처음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때가 8월 20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2주일 뒤였습니다. 정 씨 측이 처음에는 분실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정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 씨 측은 끝내 휴대전화가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복구 전에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정준영 씨가 영상 촬영 사실을 시인하고 녹취록과 같은 다른 증거도 확보한 상태여서 휴대전화가 없어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휴대전화가 검찰에 넘어가지 않았고 정 씨의 은밀한 대화와 영상물도 묻히고 말았습니다. 고소인 진술이 끝났을 때는 신속하게 그 용의자 휴대폰을 압수를 절차상 해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그걸 밝혀내서 입증 자료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굉장히 부실한 수사이면서 나태한 수사다. 정 씨와 주변 인물들의 디지털 성범죄 행각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는 데는 첫 고소 이후 2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김지성입니다. 김지성의 건강한 일정한 당국의 명령을